안녕하자! 이거 원테이크로 할 거에요? 어떻게 할 거에요? 원테이크가 나지 않겠다. 원테이크가 나을 거 같아. 와우! 뒤집어 들어가면 끝난 거 같아. 어? 어? 두 번째! 우와! 근데 난 너무 가까이서 던져네. 형은 좀 더 빠져도 될 거 같아. 그치? 내가 너무 빠져네. 각자 컵 색깔 변화구. 호우! 난 파란색. 파란할까? 오케이. 자, 어디부터 덜까요? 나부터 할게. 나부터 할게. 오케이. 좋아. 좋아. 계속 이렇게 돌면 되잖아. 응. 아, 나도. 나부터? 응. 연습은 해야 되니까 다 돼. 너무 멀쩌. 좀 아쉬워. 아, 이렇게 점진 돼야 돼. 이게 바로 되면 재미없거든요, 형. 좀만 더 할까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, 형님. 뭐야? 잘한다. 잘한다 하면 안 돼. 실천하면 안 돼. 바로 빠지죠. 성민이랑 잘 맞는데, 형? 빠져, 이씨. 빠지네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. 가까이, 가까이 있어요. 살짝 스냅쳐도 좋은데. 물병 돌리는 것 같아. 응, 그런 느낌. 오오오오오. 아니, 너무 이렇게 던져. 너무.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서 스냅. 물병 돌리듯이. 어, 약간 이러는 식으로. 어, 그래? 그럼 꽂혀. 근데, 좀 더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. 너무 세다. 아니, 아니. 아니. 집에 가, 임마. 약간 그런 느낌. 아주 조금 더. 오오오. 되게 잘한다. 대박이다. 내가 큰일났다, 오늘. 오오오. 큰일났다, 내가. 대표의 의미는 좋아 형 준비됐어요? 갑시다 목이 담걸리셨나봐요 고개가 잘 안돌아가시네요 다AKA ret 고개가 잎 ize 플레이 에눜 에눜 모모 모모 라노 롯 오륜 에 쿨 깃짝냈어 봐봐 정국이 형이